외국의 경제학자인 제가 보기에 2015년의 한국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전문 강사의 취업 특강은 과거 한국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선진국의 문턱에서 한국 경제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의 석학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들과 함께 한국 경제가 맡고 있는 도전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려 합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fairy의 시즌을 위해 한국 경제적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한국의 경제적으로 시작하는 과거는 유명한 부분에 늘어나는 사업을 합니다. 7%에서 8%에서 50에서 60년까지 이른바. 사람들에게는 큰 회사에서 55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더 15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너무 길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너무 길게 말하는 것입니다. KBS